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2017-20501 현민수입니다. 오픈소스 입문 영상으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매님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 매님은 파이썬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파이썬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고 구글 콜앱을 통해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님은 수학적인 개념을 시각화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다양한 그래프, 도형,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 교육자, 학생, 연구원 등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수학 영상을 제작하는 구독자 500만이 넘는 유튜버 3블루 원브라운도 매님을 통해 영상을 제작합니다. 아래 링크는 매님킥 주소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매님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기 전 매님을 통해 만든 영상이 어떠한 것인지 다음에 예제들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님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글에 매님 커뮤니티를 치면은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인스톨 들어가가지고 본인에 맞는 환경에 대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글 콜앱을 통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설치를 미리 진행했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서 콜앱에서 실행을 하고 이 import를 하면은 매님에 대한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예시 코드로 만약 설치가 잘 됐으면은 매님 이제 이 코드에 대한 영상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님을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코드가 나옵니다. 설치를 하다가 에러가 뜨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버전이 다르거나 호환되지 않는 경우여서 각각 이제 버전을 지우셨다가 다시 그 해당 버전에 맞는 걸 설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제 매님에 대한 영상이 나오는 거고 위 코드를 살펴보면은 우선 이 코드는 콜앱을 진행했을 때 이렇게 바로 영상을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QM이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거고 경고를 안 뜨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클래스명 만약 이거를 지우면은 영상이 이제 안 보이는데 실행이 됐다고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실행이 된 영상은 어디 있냐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영상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코드를 붙여주고 이 코드로 이제 예전에 나와있는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클래스 매님은 매님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 클래스를 생성하고 클래스 안에 신 클래스를 넣어서 상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컨스트럭트를 통해 장면의 구성 요소들을 정의하고 여기서 이 셀프를 사용하여 장면에 추가할 객체들을 생성합니다. 스퀘어에서 사각형이랑 원을 이제 만들고 여기서 이 속성값을 정하는 겁니다. 원은 이제 핑크색으로 투명도는 0.5 그래서 크레이트로 사각형을 만들고 트랜스포 변환을 이제 사각형에서 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사각형 만들고 그 다음 원으로 바뀌면서 원의 속성은 핑크색 투명도는 0.5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셀프.play를 통해서 영상이 이제 제작이 되고 셀프.wait를 통해 해당 영상이 제작이 되고 나서 멈추는 그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뭐 변수를 바꿔주면은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님에 대한 이제 간단한 예제를 몇 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헬로월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네임 바꿔주시면서 여기 씬이랑 셀프는 그대로 유지해주고 매님에서는 객체의 텍스트 객체의 경우 텍스트를 통해 생성을 하게 됩니다. 대문자로 만들어 주시고 일로만 치겠습니다. 이제 아까 했던 아까 설명드렸던 셀프.play를 통해 여기에 t를 넣어주고 해서 한번 동작을 해 보겠습니다. 음... create를 안 했네요. 이런식으로 이제 헬로가 생성이 됐습니다. 텍스트를 만들고 싶을 때는 요 타입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도형이나 그래프 다양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이제 다양한 예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레퍼런스들을 통해서 각각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예제를 보여주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님을 통해 입체도형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입체도형을 나타내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제 코드는 피라미드를 나타내는 코드로 입체도형의 경우 기존에 상속받았던 scene 클래스가 아닌 3d scene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3d scene 클래스는 3d 입체도형을 만들 때 상속받는 클래스로 3d scene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시점을 변화시키는 set 카메라 오리엔테이션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scene 클래스와 달리 더 다양한 입체도형에 더 표현하기 좋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위와 같은 형식의 피라미드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만약 동영상처럼 만들고 싶으면 동영상은 add가 아닌 play를 사용하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create나 write를 통해 play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면 위와 같은 형식의 영상이 재생이 되고 만약 create가 아닌 write를 사용하면 앞서 말했듯이 여기에 영상이 생깁니다. create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생기지 않아 다른 업로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write를 사용하여 영상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예제 코드는 그래프 예제입니다. 그래프 예제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점과 선을 먼저 선언해주고 이를 통해 다이 그래프라는 함수를 통해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서 이제 라벨을 true로 통해 이 각각의 점들에 대해 라벨 표시를 하고 레이아웃은 램덤으로 하여 초기 생성되었을 때 이 그래프가 램덤하게 배치되어 그려집니다. 처음과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 만들어지는게 랜덤이고 마지막에 이제 플레이하면서 그래프를 변화하고 싶다 하면은 셀프촌 플레이하고 이 그래프를 변화시키는 애니메이트를 통해 이 예제는 레이아웃을 랜덤에서 서큘러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제 행렬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행렬을 그리는 예제 코드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코드를 생략해 가지고 여기서 나타나는 V버프 V버프는 수직거리 H버프는 수평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직거리는 수직거리와 수평거리는 요만큼의 거리와 요만큼의 거리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이제 left bracket을 통해 왼쪽의 행렬 행렬의 어떤 형식으로 감싸일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위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M1과 M0 두 개의 행렬을 그리고 있으며 두 개를 따로따로 셀프 애드하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 이 나타내고 싶은 객체가 많은 경우에는 그룹을 통해 한꺼번에 애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 맨임에서는 행렬 내부를 강조하거나 기타 강조를 할 수 있게 요 객체 객체 바깥에 사각형을 씌울 수 있는데 이 예제는 서라운딩 렉탱글을 통해 요 부분을 강조시켰습니다. 추후에 이제 다른 다른 부분을 강조시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각각의 객체 행렬을 낼 수 각각의 숫자 혹은 요 둘러싸는 매트릭스 외부로 둘러싸는 것들에 대해 각각 속성을 따로 받아 색을 칠하거나 스타일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제는 행렬 내부에 색을 변경시킨 예시입니다. 블루 그린 옐로우 레드 순으로 컬러 배열이 있으며 이제 반복문을 통해 각각의 배열 네트릭스 내에 숫자들에다가 이 컬러값을 대입해 줬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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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자주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좌표를 그리는 것인데 좌표에 대한 예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맨의 경우 numpy 자체가 내재되어 있어 따로 numpy를 선언 임포트하지 않아도 위 예제처럼 mp.cos.t 이런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numpy에 cos 함수를 나타내는 식으로 그래프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x세를 통해 좌표를 그리고 만약 이 화살표를 지우고 싶으시면 tips 는 force 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객체를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해 봤으며 이 생성한 객체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추가하여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제 코드는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서 rotate 를 활용한 예제 코드입니다. 명성을 시작하면은 여기서 4박형을 생성하여 앵글 2pi 만큼 이제 한 바퀴를 회전하게끔 만들었고 about point 는 이제 시작하는 위치 그리고 만약 여기서 이제 영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시면은 런타임은 길게 설정을 해 주셔가지고 재생 속도를 조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객체나 영상에 대해 살펴보거나 이제 제작하고 싶으시면은 이 맨임 커뮤니티에서 웹퍼런스 매뉴얼 카테고리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객체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맨임을 사용한 간단한 예제 였으며 지금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